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시트카리에요 트위스트 더블유입니다 키스미 키스미 너만의 사랑이 니가 웃을때 난 더 좋아 무슨 강연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니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형이 자꾸 공주네요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왕자님 말 말씀해 드렸답니다 다들 이런... 아...이야です 아론상 무시します 이야です 진짜 싫어 렌상お願いします 진원한 이 채널 그 채널 한국의 태양 축전을 여는 스타일링 스타일링 진짜 멋있어 스타일링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섹시하다 섹시하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? 너 멋있지 않아요 지금?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렌아 왜 이렇게 멋있어? 요새 왜 그렇게 차가워요? 내가 차가웠어요? 아 이거... 다운 fica 닮이 아 아 서 고향 배치 다운 편대 오늘 속에서 순간 속이 보인어 너의 새로운 춤에 컴퓨터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막 민기야 그만 자라 lots of me 북돈 와 뭐 깜짝이야 뭐 깜짝이야 긴장 내려와 탄산 고문을 시작해봅시다 magnetic guitar 명도씨야 잠시만요 어떻게 할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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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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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난 어 난 니가 좋아 깨물어주고 싶어 준현아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경고 나 아 아 아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저는 생각해봤는데 웃는 모습 해말린 여자 고대에서 이상형은 누군가요? 백코 백코네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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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형 착한 여자 착한 아저씨 말고 착한 여자 여자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이유는? 뭔지 알아요? 회피에서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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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를 좋아해 너를 좋아해 뽀뿅 뚜근뚜 느린 내 심장이 뚜근뚜 좋아해 아주머니 뽀뿅 너를 볼 땐 음악은 비위리위리위리 비위리위리위리 비위리위리위리위리 ㅉㅉㅉ 어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나랑 갔어요 다 생각 바뀐거죠 나랑 아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어 그래서 나는 아론 형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 사람 한 명은 있을 거란 말이야 원주민이 있겠지 원주민이 꼭 한 명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명화하겠지 근데 그 사람 명화하겠지 어디에다가 Ż seventh Hey guys thrash Are you having fun? Laura You know I've been with the DRE 서로 워 서로에게 총구 questions 이유도 이기 내게 돼서